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의 바이블 스토리를 읽을 거예요. 오늘의 바이블 타이틀은 새로운 성벽 쌓기 느에미아 1장부터 8장 말씀입니다. 느에미아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예요. 하루는 느에미아가 붕전에 있을 때 슬픈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예루살렘 선병은 무너지고 성문들도 불타버렸네. 그 말을 듣고 느에미아는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어요.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루는 왕이 곁에 있을 때 왕이 물었어요. 왜 그리 슬퍼하느냐? 왕이 느에미아에게 물었어요. 제가 살던 곳에 하느님의 성전이 다 부서졌대요.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에요. chapter 30 building a new wall 느에미아 was a servant of Persian king. One day, 느에미아 heard some sad news at the palace. The wall of Jerusalem was broken down. The gates of Jerusalem were burned. 느에미아 cried several days. He prayed without eating anything. The king asked 느에미아, Why are you so sad? 느에미아 answered, The temple of God in my country is ruined. The gates of the city were burned with fire. 느에미아는 왕의 좋은 신화예요. 왕이 매우 걱정하며 니아미에, 느에미아에게 물었어요. 느에,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느에미아가 대답했어요.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발 제가 다시 성벽을 쌓을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가도 좋다. 원이 말했어요. 너가 성벽을 쌓을 거라.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주겠다. The king was worried. He asked 느에미아,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느에미아 answered, Send me home. Please allow me to rebuild the wall. You may go. We build the wall. I will give whatever you want. Said the king. So, 느에미아 served king. So, king, the king, saw 느에미아, what's sad. So, he told him what's matter. So, he said, the wall of Jerusalem falls down, broken down, has broken down. So, the king lets him go, and he even gave, he said, he will give whatever he wants. So, 니에미아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이 도와준 성벽을 쌓을 재료들을 가지고 갔어요. 니에미아를 도와줄 사람들도 만났어요. 영차영차 힘을 모아 성벽 쌓기를 했어요. 시작했어요. 이제 니에미아는 왕이, 그 페레시아 왕의 술 친구를 해주는 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왕의 신화였는데요. 이제 니에미아가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니에미아가, 자기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말을 해서, 페레시아 왕이 보내주었고, 재료들도 같이 주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삼발락과 도비아는 몹시 화를 내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니에미아를 돕는 사람들도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니에미아의 도시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Some people didn't want to rebuild the wall. 삼발락과 도비아의 도시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니에미아를 도와주셨어요. 니에미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니에미아가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닫도록, 닫도록 도와주셨어요. 3, 대간의 벽을 만들어졌어요. God helped Nemiah build the wall. God helped Nemiah put up the gates of the city. 니에미아 did what God wanted him to do. So God helped them to rebuild the wall. 성벽 성전 벽을 세우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 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니에미아의 친구들은 성벽을 보러 왔어요 그들은 니에미아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니에미아가 성벽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름을 그 위에 찢어하셨는데 이 아들이 나는 내 미아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니에미아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사실 불ой라는 인도를 못한다는 주저히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바이블 스토리를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을 읽어볼께요. 다음 시간에 31절의 에스터로 읽어볼께요. 제가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는 31번 용감한 왕비 에스터라는 성경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바이